잠시 나아졌던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높아져 현지시각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또다시 스모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베이징시는 오늘부터 9일까지 심각한 수준의 스모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베이징 전 시내에 스모그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주황색 경보는 심각한 오염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보 발령과 함께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등의 조업 활동이 재현되거나 중단되고 초중고교의 야외 활동도 전면 금지됩니다. 베이징에서는 지난달 27일 이후 5일간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했는데 특히 30일 오후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의 40배까지 치솟았습니다.